손태진의 마당에서의 기억에 남는 등장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의 공연은 TV를 통해 생중계되었고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손태진은 자신의 신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무대 위에 그의 애정 어린 표정과 빛나는 조명은 이 가수의 재능과 열정을 드러내는 특별한 음악적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손태진은 음악적 경험에 그치지 않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앞으로의 음악계획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 경력과 일상생활에서 진심과 정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효자 가수로 알려진 손태진은 음악과 진실함을 통해 항상 관객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어왔으며 그의 팬들의 사랑은 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좋은 성격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공연에서 손태진은 강한 인상을 남기며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애정을 받았고 음악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의 출연은 사람들이 그가 전달하는 멋진 감정들을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손태진은 실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로 모든 공연을 더욱 특별하고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손태진의 활약은 공연장 관객의 환호에 그치지 않고 SNS와 언론을 통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의 음악에서의 재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배경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손태진은 가족에 대한 애정과 앞으로의 음악 계획을 솔직하게 밝히며 시청자들에게 친근함과 솔직함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노래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열정과 결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손태진의 태도는 대중들에게 그가 음악 예술에 쏟는 정성과 열정을 느끼게 합니다. 가사 뒤에 숨겨진 의미 있는 메시지와 각 멜로디의 감성은 듣는 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손태진의 이번 공연은 단순한 무대를 넘어 그의 음악적 여정과 진정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음악과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으며 앞으로의 그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손태진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인간적인 매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한국 음악계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